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군은 우리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최후보의 보루입니다. 그 군이 강건함과 건강함을 유지하는 이런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군은 다른 조직과 달리 수직위계 질서가 강하고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인터넷처럼 분권화된 조직을 장악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군과 같은 그런 특수한 조직은 최상청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 장악된다면 얼마든지 군을 자신의 방식대로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상청부는 배를 딴 장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조직을 차지한 자들입니다. 얼마 전 34살의 한 행정관이 토요일 오전에 카페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낸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여겼지만 저는 그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군과 같은 조직조차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북한 국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의 북한과는 대단히 낭만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상해서 잘 해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론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주의자 그것도 초전체주의자인 북한의 당국자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남적화가 가능한 그날까지 철저하게 적을 기만하고 속인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판문점을 오고 가고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분계승에서 이벤트를 벌이고 다 기만 전술에 가깝습니다. 위장평화 전술에 가깝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오랜 수법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남공작 가운데 하나인 국군와해전취전술에 입각하여 군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군와해전취전술은 공산주의 세력이 지향하는 공산화 통일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반혁명 무장 세력인 군을 와해시키는 전술입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군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적극적으로 보습한다. 둘째, 병사와 중하층 장교들에 대한 의식화와 조직화를 도모한다. 셋째,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의 지휘관 명령 불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근래에 들어서 이와 같은 북한 국군와해전취전술 외에도 북한은 핵무기의 완성과 더불어서 더욱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갖고 군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더하게 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북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면서 군의 무력화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저는 이 땅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사람 가운데서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에 협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정파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둘째,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 때문에 셋째, 쓸만한 바보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도 내 마음 같아서 라고 순진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부류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면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혹은 신념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모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문 3.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거둔 눈부신 성과들,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는, 군과 관련해서 와해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은 아주 상시하게 적으면 몇 장을 적어야 될 정도로 목록이 크고 장황합니다. 그만처럼 성과를 거뒀다는 이야기죠. 평화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이나 선언으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떠드는 것 자체가 북한의 협조하는 행위죠. 소극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와해시키고 군의 경계심이라든지 군의 군사력 자체를 와해시키는데 동조하는, 정신력을 와해시키는 동조하는 것도 일종의 북한의 협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두 가지 장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한이 거둔 성과는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협조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된 것이다. 자체적으로 이룬 것은 아니죠. 누군가 도왔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무형 전투력을 약하시는 활동들입니다. 무형 전투력. 국방백서나 안보 교육에서 추적 개념을 철저하게 삭제하는 일. 둘째, 병령 문화 개선이라는 그런 의미로 병령에서 병사들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 셋째, 공간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군 장성을 망신주고 나머지 장성들에게 바짝 엎드리고 만든 것. 넷째, 기무사 계엄령 모의와 민간인 사찰 사건을 부풀려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군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것. 마지막으로 심한 훈련을 이유로 병사들 가운데 일부가 군단장 해임을 청와대 청원하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무형 전투력 상실 사례입니다. 누구에서 북한이 주도하고 그것이 주도적으로 남한의 협조 세력들이 방조하거나 소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힘을 붙인 것. 그럼 그 다음으로 유형 전투력 약하시기는 눈에 도달한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전투력입니다. 첫째, 병력과 부대 감축을 우선하는 국방계획 2.0을 추진하는 것. 둘째, 국군이 첨단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9.19 남북군사 합의. 셋째, 한미연합훈련의 전면적인 중지. 넷째,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 한반도 전략 자산의 배치 중단. 다섯째, 유사시 후방 병창기비지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일본과의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낸 것. 마지막으로 서둘러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환수. 이것이 아마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서둘러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환수. 요컨대, 김정은이 워낙이라도 하면 반드시 해주기 위해서 전전건건,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많고 김정은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리려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노심초사하고 전력투구하는 그런 한국의 지도청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지도청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눈에 보지 않아도 아주 뻔합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시장경제와는 정반대되는 인민민주주의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계획경제가 될 수 있겠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집 기반이 침화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심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설마 그렇겠느냐? 제가 여러분 항상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